복불이의 명장 리베크 시라! 도라이와 도뿔입니다. 오늘 할게 미래스님. 지난 시간에 이카로스 계획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러너들을 몰살 시키려는 그런 계획인데 여기서도 일부 러너들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레이크라는 인물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지명수배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죠. 물론 일부 내부 척자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카로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페이스의 언니가 누명을 쓰고 누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범을 찾기가 오리무직했어요. 그런데 이런 오리무직 속에서 뭔가를 갚아있는데 페이스는 어떤 항구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흘러갈지 한번 진행해보자. 자 지금부터 팔로우 마이프트에 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뺄게요. 추천과 드릴게요. 마이프트에 띄요. 정보대는 많이 안된다는 것이 어딨다. 하 어쨌든 여기에서 몇몇 적들이 좀 보이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뭐 정비를 가지고 이거 그냥 내려갔다가 일단은 골로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응 그래도 일단 내려갈때는 있나보네요. 오우 이럴 쉣 내려갈때 있을거다 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착각하고 말았네. 아 알았어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이거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어쨌든. 아 내가 R키를 눌러버렸구나 실수. 원래 E키를 눌렀어야 하는건데. 아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두번 눌렀어야 하는건데. 근데 어 실수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밀항이라도 해야한다 이건데. 아 맞다 슈프트키 눌러가지고. 한동안 안하다보니까 좀 그렇네요. 일단 되놓고 가기에는 좀 귀연돼서. 일단 다른 방향인지 봅시다. 다른 방향인지 보고. 만약에 없으면은이야. 없으면은이야. 그냥 정면으로 가서 밖에 없게. 고맙지. 아이 정면으로 꼭 가게만 있지. 가끔 맘에 안들어요 저도. 어 뭐야. 아하 그게 안오들어가는거였어? 네 이거 몰랐는데. 어 몰랐어 잉. 어. 이 이산구 desire. 어떻게 된 건너로 아는ψία지. 무엇이든지 아는 건가. 아니 그게 뭐진 아는짐. 이 프로젝트니까. 이게 그건에 대해 얘기해. 이 대 UKORUS에 오기 향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일어날고. 그 의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bestimm의 질문은. 걸리 외쳐서. 빨리 외 woman쫓. 많은 블루 라필기가 있는 곳에. 이러고 구조. 아하 burada. 어째두 경차로 싸워야 한다 이거지. 메탈격하다 쓰면 아시죠? 막排 수수고 가도 있었어 그지? 막排 수수고. 오우, 주셔야겠다. 문 열 수가 있다 발을 뻥쳐야겠는데 그지? 정말로. 저 손잡이가 빨갛게 되거나 문을 열어가 주축하네. 세이프 있다 보니까 준비되자. 왜 이렇게 준비해? 어하. 그러면 이때, 어. 일단 조용히 처리, 일단은 없애고 없애야겠죠? 어. 어. 나도 에프패 세브도 있다고? 어. 아이쇼. 어떻게, 어. 제작을 이루고 없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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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프다. 어. 실스했어요. 어. 어, 피했다. 일단 쐬고 이 쉿 힘들게 하네 이거 일단 면 또 잡았다. 아직 중이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클리어. 어.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일단 지금 두고 있읍시다.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릴 때 확실히 버려줘야지. 일단 버리다가. 됐어. 자 위로 올라가서. 어? 아니다. 아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마크 있는데 없는 경우도 좀 있어. 가끔. 어. C라인이라고? 아직 없나보네. 이거 패스. 패스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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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 color.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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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 그리. 어. 오케이 어. 우. 툭툭해서 안된다 안된다 이거 그러면은 위쪽으로 와자 다 안주려 잡혀 됐어 끝 끝났나 저쪽으로 가야되 그지 일단 모르니까 겁나버려서 일단은 한국에 들어오게 했는데요 어쩔지 모르겠다고 이쪽으로 가야겠어 와 와 어쨌든 총을 들었어야 했었어 그치 어 지난번에 총을 들 총을 들다가 어 실패 총을 어 드리자고 그냥 그쪽으로 싸우려다가 말았었었고 실패했었었고 기억하시오 제가 한번은 어 여러번에 그려놨으니까 어쩔수 준비 올라가야구나 어 됐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일단은 어 일단 볼까 어 어 일단은 사람을 일단 찾아내야 한다는거 알겠는데 어 우리에다 어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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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알았었구나 저 위로 올라가자 한 번 더 알았어 알았어 지금 일단 좀 찾고 보자 지금 나도 지금 어 어느 방역으로 가야될지 모른단 말이야 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디야 그죠 이제 옆으로 갈 수 있나 옆으로 갈수 있다고 Потом이있어요 그런 용ologists 다iliar 문제는 아 위치가 영 안좋다라는 거야 어떻게 가야냐고 아 어떻게 강단해야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였고 그렇다면 저거도 이 파이프 탈 수 있나? 완전 파이프터 못 타네요 이 파이프터 잠깐만 그러면 혹시 여기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어 조금만 옆으로 갔다가 뭐 안되네 무슨 생각인지 여기 매달여가지고 이렇게 어 매달인 다음에 어 여기로 가가지고 올라탄 다음에 이렇게 어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안되는구나 어 쓰읍 이렇게 알았었는데 어 어어 어 잠깐만 그러면은 어 그래 그러면은 어 맞다 어 어차피 오른쪽 길 오른쪽에 있을 어 갈 길 없으니까 어 어 이쪽 길 어떻게 어 왜 내가 생각 못 들지 어 어 여기 작수도 좀 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먼저 좋아 그것을 매달려 그래 이게 맞았었네 휴 다행히 다시 쟤도 매달리고 있어요 다시 합사 어쨌든 방향을 잡게 했어 내가 방향을 잡게 했단 말이야 방향을 잡게 했거든요 어 근데 이거 하시면서 이거 하시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멀 그 FPS 멀리 안걸려나 보겠어 그랬어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어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래 어 됐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 오 오 오 저기 그 러너를 하나 잡았다고 어 아무래도 가 가판에 있어도 뭐 사람이 뭔가 발려있다 어 오 오케이 알았어 응 그러면은 어 어 저쪽 위로 올라가요 어 여기서 이제 응 안되나 벽을 짚고 올라가야 했었군요 아 어 요방이 아닌거 같고 요방이 아닌거 같고 아 아 아닌거 같고 네 사실 어 다시 한번 네 어디로 가야돼요 야 어 일단 처치하고 보셔 처치하고 보셔 처치하고 봐야죠 가만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건 아니고 저 무생하자면 저기 매달려갔다 어 뭐 그렇게 가는 생각이 없고요 응 근데 어 생각보다 짧아서 어 어 생각보다 짧았었죠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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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매달려가야나 설마 응 아 여기서 매달려가는구나 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 어 어 그 파이프라이 파이프라이 타야나 봤어 설마 아니면은 어 어 아 맞아 저기 매달려가야죠 어 으아 좋아 그러면 좋아 일단 감 잡았어요 어 감 잡았어 어 감 잡았기 때문에 어 어 다시 한번 봤어요 어 어 이렇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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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지 어 그치 이게 맞았네 어 어 오케이 이자 이자 감 잡았네 아 아 완전 아쉬워하네요 어 잠깐 좀 미래보기라고 보고 있는데 어 60Hz다 보니까 어 이쪽하고 지금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 미래보기라고 보니까 좀 그래요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 위로 뭐야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뭐야 아 아 그러니까 어 어 저기 위로 올라타가가지고 어 해야 한다 이건데 어 어 어 어 어 안 될 수 있다 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 어 어 응 이 파이프라인은 어 어 탄단을 자체 보장을 못하죠 응 응 응 아 으아악 으아악 하아 시작 그래도 여기서부터 다행히 다행히도 어째서 저기 올라가야 한다는걸 알겠네요 어 쉿 아 염려 아 요 좌 즈 선배 여기 매달려야 하나 아 여기 매달려야 하는구나 아 아아 아 근데 지금 매달려 가도 여기 문지네요 어 아주 아쉬웠네 매달려 가도 이게 문지라는거냐 아우 하아.. 혹시 이렇게 점프점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나? 음..그건 아이였네요. 의도로 좋았다. 그래서 의도로 좋았었다. 아이씨 처음으로 내려와 버리네. 뭐 그래 상관없어 어차피야. 다시 올라가면 돼가. 갑자기았어요. 얘들아 groot hall.. 안녕해야очки. 읏 북.. 또 외로운. 봐라.. 럽.. 그러면 설마 어 아 잠깐 여기 연결되어있다니까 어 그러면 소용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또 소용없이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말까 그렇지 아 이게 맞았었네 아 아 이게 맞았었데 어 내가 어 아 생각이 너무 짧았어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생각이 너무 짧았다 진짜 아니 정확히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리친거에요 어 진짜 거기 어디 어디 아 위에 올라가는구나 밑에 뭐있나 근데 어 아 여기 갑판 6번로 가라고 어 이쯤인가 오케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어 이게 실패했네 뭐 생각했냐면 어 아 잠깐만 Hackie data 근데 그게 아직 기능은 안되어 있었나보네 어 그거는 좀 조금 아쉬울 듯 하네 어 어찌될꺼 쉣 아 뭐야 한 발 끝났어? 한 발 끝났어? 한 발 끝났으면 못주자 하라고 하자 알았다 나도 가만히 생각 없으니깐 미치겠네 미치겠네 그리고 저기 또 저거 석유통도 죽였다 지난번에 석유통에서 엄청나 했거든요 내 기억해 오우씨 오우씨 석유통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석유통이 이래서 무섭다 죽여 오우 아 머릿속이 이래 알고있어요 초코 진짜 석유통이 이것도 방탄효율이 아니겠지요 아 아 그래도 그래도 맞네 와 아 어어 이랏 거기 낙도하신 줄 몰랐어요 아 저 마커버거는 무슨 생각했었냐면 어 가만히 있을꺼야 생각했었군요 예 아 근데 낙도하신 줄 미치겠네 어... 오... 오... 아... 아... 이럴치 이제 또 손쪽이야? 또 손쪽이야? 아아 일단 이쪽 가자 어차피 가방 포기하겠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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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위로 가요 그 꼭 됐다오 됐어 그럼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일단 적용수가 이제 오고요 미치거리지마 어디 가야죠 저쪽으로 가야죠 철저방이 좀 더 힘든데 이거 어떻게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으지 고메인 조용기 하면 돼 일단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저쪽으로 아니 아쉬워네 이거 이러다 불 나는 거 아니가 뭐 있어 뭐잉 어째 가까이 있으니까 막 쏴니끼인데 그거도 연발곤초로 좋아 그러면은 야 오우 기조시켜보는데 이 식구기란다 이거 좋아 그러면은 이 식구기란다 이 식구기란다 이 식구기란다 좀 더 뱉다 뱉다 가 오우쉬 아깝다 뱉이 가 봤는데 오우 그것은 내 오우 이거 맞지? 오우.. 이런식이라 이거지? 오우씨... 알았다. 지금 잡고 있을까? 어디로 도망가지 않으짓问题. 문제로. 어... 아 왠지올을 나가래? 어디 도망가지 않으쥬? 저쪽 도망가네 설마? 4번.. 4번 되고 왔나? 이쪽으로 갔구나. 어. 어 레벨 포워드인거 보고 여기 많네요 어어 어쭈 힘들게 누가 알기라 해보자 이거 저거 아니야 나도 나도 14탄을 알고 있었는데 어 게다가 또 보니까 아까 싸웠때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페이스 목소리 있었지만 오우 오우 이런식으로 손해보내장 사지 말자고 어 어디야 어 조율 소율동이야 어 어디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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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디서든 어디서든 그 도망간다 이거지요. 그리고는 저... 저 후크로 통해서... 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노. 일단은... 나도 압박이 그러자. 오! 아! 뭐야! 발차기 압박 끝나냐? 아...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날 엄벅인다 이거지? 일단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배틱스 안쓸려있었거든. 그래? 아... 해밀다 고거워. 일단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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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무리 미친두 약점이갖뎅 이따 내려가자 자 누굴까 됐어 제압됐네 이제 이제 얼굴 좀 보실까 오 근데 경복을 써 경복을 써요 경복을 써요 정신왔네 오 도망치대 오 이라 너무 크게 당했나보다 도망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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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론 이런 겨우 범인이었다 이거죠? 깨우 범인이었다 자 그리지마어 일단 일을 틀어줘 오오오 오오오 물론 그들이 네요 콘보이 호실을 떠났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세금 이끌어요 아 10개까지 해주는 것도 있구나 다음은 다음은